간만에 알리네 간만에 알리야 가자 알리 이길 수 있겠지 이번엔 질 수도 있고 내가 길을 알아 공격에 오신 것을 치면은 강자 강자로 떼어야겠다 힘들다 멍청한 코르퀸이었어 소레 감사합니다 석통님 아겐심신배님 땡큐 미드에서 깝죽되지마 큐 쓰려다가 코르키가 깝치길래 타워로 밀어버렸어요 아이팟타워로 뒤져이제키 이긴다 요번에 매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우아아 화하홓하핳하핰 주머니 속에 그거 고객님 하하하하 으하하하 흐흐흐 으헤헤흐 여깄어야지 으흐흐흨 나 지금 열 받았어 으흐흐흫 으흐흫흐흐흨 으흐흐흫 할려간다 서포트는 무빙이 중요하지 간낭 큐네요 와 갱좋아 갱쩍 뱉어 와 갱쩍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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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까비 까비 맨 좋았어 잘되고있다 서포터만 하니까 갑자기 잘되네 다음 번 베이갈 할 수 있을까 잘해볼까 숙성 자 큰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한 번만 달달하면 된다 좋았어 굿 굿 굿 굿 야 트위치가 잘하는데 아까도 초반엔 좋았어 몰라 끝까지 봐야 됩니다 게임이라는거 끝까지 봐야돼 나 지금 열받았어 빨리 마나 원래 날려 개궁보다는 지금 마나 를 써서 라인전 유지를 위한 피관리하고 있네 라인전 피만 관리하면 이길 것 같으니까 라인전 따라와 크녀님 반갑습니다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뭔가 보였는데 카딕 쓰고 있나 위험했죠? 여기서 저는 원들이 집에 갈 때 집에 안 가도 됩니다 다행이다 그래 가네 1-1 달려간다 1-1 달려간다 1-1 달려간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웬일로 전라인을 이기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자 이득이야? 좋아 집에 가자 이제 안가게 100원 100원 모아서 가자구 아 설마 이것도 지면은 오늘 안해 2판 지면 안합니다 이것도 지면 오늘 하지 말라는 날이야 2판 지면 안agh 적을 타고 대륙os 쳐다듬다 흐흐흐 잘 못하니까 망했다 나 말 없어서 가봤자 무슨 뭐야 집에 간 뒤 살면 대박인데 오 산다 직스 때문에 사는데 야 대박이다 어떻게 살아왔냐 금경 대표님 초코 5개 감사합니다 이걸 살아와 망창 안나와 좋았어 와도 좋고요 와도 좋고 좋았어 좋았어 하자 오케이 링크 많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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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없대요 아 뜨거워 트위치랑 같이 돌아다니는게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 나 지금 열받았어 보였나? 안보였나? 좋았어 딜교 구워 딜교양 굿이야 내가 길을 알아 6대1 따이브 쳐도 되겠지 아 까비 맨 까비 까비 쌍풀 뺐죠? 나쁘지않아 뒤에 정글로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죠? 살았다 아 아 안맞았어 거리가 팔다 갓 까비 발파 음? 없군 용이나 갔을 깜깜 드디어 이기나요? 드디어 설마 한판 이기나? 제발 한번만 이기지않음 말파꾸 별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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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하아 아주 좁다 더 카딕수 좋아 궁 뺐다 이득 안나 궁 안 뺏어도 사는건데 이득이죠 여기가 본방이야 여기가 본방입니다 와이씨 전멸 와이씨 전멸 와이씨 전멸 흔들리지 마라 확 가직수 개꽉 우리펄 왜이렇게 잘하냐 이번에 계속 이렇게 팀이 만났으면 내 보통도 안받을텐데 게임이 이래야죠 트위치가 터뜨리고 다니긴 했는데 진리아듀스님 총 5개 감사합니다 오 죽죠 근데 1회리 너무 쎄 2스킬 찍으면 이깁니다 오케이 내가 말했죠 2스킬 찍으면 이긴다고 이건 못해 내가 잘한게 아니라서 아디오스 할 그런게 아니야 우리편들이 다 잘해서 그냥 죽인거지 공과 4를 구분해야돼 친구들 내가 잘한게 아니야 직스랑 트위치가 잘했지 내가 뭐 화끈하게 이니시 연것도 아니잖아요 트위치랑 직스가 너무 쎄어 직스가 궁으로 다 죽이고 트위치가 마무리하고 모자는 이제 안벗을겁니다 하도 뭐라고 그냥 했어 안벗는게 속 편하게 했어 다 Trash 죽어 이쓰각 반드시 eme 뭔가 망했는데? 뭔가 망했어 오바했나? 아 카르마 때문에 안 죽어 샤킨 잡았네 점프하면 큰일 날 뻔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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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살짝 아쉬워 살짝 아쉬워 설마 지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한데? 설마 이걸? 설마 이걸 설마 이걸 지는 거 아니야? 진짜? 아까도 이런패 몇번 있었는데 아 자 아 아 야이 망했다 지는거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오늘 게임 왜이래 물려가지고 죽었다 이래간데 안돼 제발 말파 AP 아니잖아 불안하다 안에 있다 이렐 조심해 딸피들 고아 막았다 용 막았다 용 우리꺼야 용 쳐 용 쳐 용을 쳐 그냥 용 내가 길을 알아 발 땡기였어 소바는 그렇게 이따가 왔는데 상대적으로 미드파르마야 뭐야 이거 혼들다 게임이 왜이렇게 힘들지 망하겠다 흔들리지 마라 거리가 안돼 안돼 오빵아 살짝 불안하다 안돼 안돼 빼야된다 빼야돼 너무 욕심내면 너 망한다 인생망해 여기까지 하자 천천히 야 이거 아까 그렇게 유리했는데 왜 이렇게 비슷해지죠 게임이 유리한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게임이 비슷해지는 개발 꺼져 뭘해도 죽었나 패스 써도 죽었나 미치겠네 이걸 지나요 아 플래시까지 또 빠졌어 큰일났다 틱스 죽어가지고 이렐이 7킬이야 이렐 이렐 어떡합니까 이렐이야 이렐이야 너무 쎄 알파가 아까처럼 윈샤몬으로 달려있으면 좋긴 하는데 너무 쎄다 쟤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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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아 아 아 제발 x3 죽여주세요 가파님 이 렛이다 갈렛 갈렛 갈렛리아 온다 갈렛리아 갈렛리아 탁 오면 죽어 이거 도망가 이득받다 그래도 아이고 c Oh no 버려 버려야 된다 카파 죽었어 이 불안한 느낌은 뭘까 이 불안한 느낌 설마 이걸 그렇게 유리했는데 그렇게 유리했는데 서포터까지 하고 지금 한 솔직히 한 1.5인분 이상하고 있습니다 1인분은 이미 지났어 내가 하는건 1.5인분 나 지금 열받았어 와드도 잘 되고 있는거 같은데 와드도 잘 되고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룡 준비하자 내가 길을 알아 2렬만 지키면 돼 2렬만 지키면 돼 1렬이 아니라 뭐야 직스 2렬만 지키면 돼 깨졌어 결국은 깨졌어 2렬만 지키면 돼 2렬만 지키면 돼 2렬만 지키면 돼 카르마를 조져야 된다 1렬이 9렬만 지나면 돼 3렬이 지금 또 지겠는데? 일부러 그러는거야 뭐야 일부러 그러는거야 뭐야 이 게임이 어쩌다 이렇게 되냐 이걸 진다고? 이거를요? 이걸 진다고? 이걸 줘? 퀴치만 지키면 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줘? 말도 안 돼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를 진다는 거는 원래 서랜 받았어야 됐어요 이거 20분 서랜 감이야 솔직히 아니 알리스타 자꾸 내가 이렇게 진다고 왜지? 나 지금 열받았어 왜? 왜? 왜 짓지? 여기 벌써 넘어갔어요 기세는 질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질 것 같아 아 이렐리아가 너무 세요 이렐리아 이렐리아만 제가 걷어내면 되거든요 한번 들어오는 거 이렐리아만 딱 걷어내면 돼 진짜 아 뭐야 와드야 여기? 걸렸네 싸우자 여기서 걸어오지 걸어오지 굳이 귀환하고 아니다 걸어오면 안 돼? 걸어오면 안 돼? 도왔어! 여러분 잘했죠 이번엔 이거 지면은 나는 잘할 거예요 알아두 게임이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대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비슷하게 지죠? 왜 비슷하게 지는 거야 적어도 나만 죽어야 되는데 최대한 직수까지 딜러 두 명 죽으면 이득을 못 봐요 타워도 못 밀어 트위치라스 타워는 밀라나? 타워는 못 밀겠다 내가 길을 알아 형마 이걸 지는 거 아니야? 기본 세팅입니다 기본 세팅 안 만져야지 옴니 기본 세팅 롤도 기본 옵션 옵션도 모르고 아이씨 꼬르기 점프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 문제 이렐리아가 너무 커서 그렇지 이렐리아가 바깥으로 또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바깥으로 또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아 미카에만 나오네 미카엘 라위만 뜨면 됩니다 라위 이렐리아만 녹이면 돼요 이거랬지 인마 미카엘 가져온다 미카엘 가져온다 소환사 한 명의 게임을 조명하십니다 내가 길을 알아 개기 뭐야 이런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걸 진다고? 이거를? 30분이나 했는데 져야 돼 들어오겠지 들어오겠지 위쪽 쥐 하나 먹자 나 지금 열받았어 트위치 언제 오냐 트위치여 언제 오니 트위치 트위치 안 들어오는데요 나 지금 열받았어 왜 안와 아 이건 아닌데 이걸 져야 된다고? 이거를? 아니 이걸 져야 된다고? 은정할 수 없어 말도 안 돼 아 진짜 이걸 져야 된다고? 야 저격트롤이야 뭐야 일부러 뭐야 아 야 안 들어와 막아야 된다 날아가면 계속 날아가 이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 야 존나 많이 다네 반피야 나 지금 열받았어 4대5 열면 집니다 5대5도 힘들었는데 4대5 트위치 없으면 못 이겨요 트위치가 10킬이라고 0킬 트타가 나갔으면 할만한데 트위치가 나가면 안 돼 트위치가 나가면 안 돼 트위치가 나가는 게 낫지 10킬 나가면은 이거 아 아 달려간다 안방하자 트위치 안 온다 오 왔다 오 오 오 왔다 야 왔어 썰을 치는 순간 아 아 아 존나 깜짝 놀랬네 하 하하 들어왔어 저거 할만해 겨우 들어왔다 지금 레벨 14야 지는거 이걸 이겨야된다 이겨야돼 트위치 들어와서 지면은 의미없어 이겨야된다 아직 트위치 온 줄 모를텐데 정말 알지않을까 알겠다 이제 트위치 들어온 줄 알았어 네 여기 하하 저기도 내가 길을 알아 망했네요 어 어 어 살았다 아 돼지 뻔했네 아 아 아 아 아 갈무리당할 뻔 아 아 아 아 아 죽었으면 클났어 근데 전멸 써가지고 안좋아 아 아 죽었으면 진짜 아 인생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트위치 프리 딜 집중하시네 평화가 함께 가야나 골로티네 뭐 잡는거 아니야 이거? 왜 안와 여기 잡았다 싹 잡았다 일을 쫓지 트위치가 이걸 다시 이기겠다 트위치와서 궁 써도 못 때려잡아요 알리가 딱이 알리 딱이 얼마나 세다고 알리가 딱이 때려서 잡아 지금 열받았어 직수 없이 이겼다 이래 제압킬 하나 먹었는데 이래 죽으면 안된다 직수 죽으면 게임 끝나 바론시아 가도 나쁘지 않은데 탑 오케이 궁정리 몸 떴다 이게 바로 알리 패기죠 패기 알리 발파 죽는다 평화가 함께하시오 발파 죽는다 살렸다 말파 1-2 연타 1-2 연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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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아르라아 죽어놨어 말파 살렸어 어 이길 수 있다 빨리 이기자 아 극적이 이기겠네 한판이 이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 한판이 이기 왜 이렇게 힘들어 옥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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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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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태간다 얏 얏 도맡어 와 이거를 다시 오뎅이 100점 감사합니다 이겨보자 진짜 땡큐 땡큐 이거는 진짜 지면 자살해야 돼 한강대교 가야 됩니다 이거 지면 말도 안 돼 이거 지면 레알 주작입니다 주작 주작이야 진짜 이걸 질 수가 없어 한타만하게 이긴다 그냥 하론일 때 이득 보자 좋았어 딜 좋고 트위치 아래쪽까지 아무도 상관와드 해주세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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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야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이거를 이기나요 하파님 이기기 존나 힘드네 아 씨바 이걸 이걸 왜 이렇게 좋아야 됩니까 아디어스 아 아 만초임나님 에로에게 또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이겼다 하